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준비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수를 앞두고 주체혁명 위협 수행에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복찬 환경 속에서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 선고를 위한 조선인민군당 대표회, 더 정치국, 시, 구역, 군당 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대표회, 더 정치국 대표회들에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우리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초대하였다. 또한 대표회들에서는 우리당의 강화벌전과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 수행에서 공로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로 선고되었다. 대표회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천만 군민이 굳게 뭉친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당 역사에서 네 번째를 되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는 주체 101.2012년 4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임에 대한 우리민과 진보적 인류의 다음없는 흠모의 정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속에 혁명의 송산백두산과 수도 평양에서 위대한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기념 국제축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기념 국제준비위원회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기념 조선준비위원회의 공동주체로 국제축전은 주체 101.2012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국제축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기념 국제준비위원회와 지역별 나라별 준비위원회 대표들, 위대한 수령임과 어버이 장군임의 접견자들과 후손들, 세계 여러 나라의 명망 높은 인사들, 우리민과의 친손 및 연대성 단체들과 국제기구 성원들을 비롯해 수 수백 명의 외국 대표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국제축전기관 만경대 고향집 방문 및 기념식소, 백두산 위령 고향집 방문, 위대한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기념 국제연안대회, 백두산 3대 장군 위대성 도서, 흠모작품 전시회 및 국제문외작품 현상 모집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당과 우리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소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해준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재령군 3지강 협동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모임들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이 피 눈물 속에 오보이 장군님을 추모한 것은 장군님의 대애같은 사랑 속에 잠든 삶과 행복을 누려온 전사 제자들의 응당한 도리이 것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감사문까지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부강조국의 내의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진권에 애국의 한 마음을 바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저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의 빛내이자 오늘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희망찬 주체 100일 2012년 새학년도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새학년도를 맞이한 김성주 서학교, 평양 제4서학교, 평양 장경 서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서학교들에서 새학년도 개학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개학날을 맞고 보니 어버이 수련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72년 9월 1일 11년제 의무교육의 첫 개학날에 우리 학교를 찾아오시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훌륭한 요건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던 그날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천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학교 경원들은 어버이 수련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학교 학생들을 주체혁명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선군시대의 선군동의들로 더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배움의 꽃 때문으로 들어서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 온갖 친어버이 사랑을 다 비풀어주시던 어버이 수련님과 경야닌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호의 정이 끝없이 넘쳐났습니다. 새학년도 첫 수업을 시작한 교직원 학생들 모두는 새세계의 요구에 맞게 교수교양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서 지독체를 겸비한 훌륭한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굳은 결의로 가슴부터 태웠습니다. 새학년도를 맞이한 오늘 창덕학교, 평양제일중학교, 금성학원, 금성제일중학교를 비롯해서 시안의 중학교들에서도 계약 모임들이 진행됐습니다. 온 나라 아이들에게 배움의 날의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시고 걸음걸음 따뜻히 선잡아 이끌어주시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음 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배움의 꽃 때문으로 들어서는 신입생들을 교직원들과 재학생들, 학부용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들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가장 순간 후대관을 지니시고 저국과 인민을 위한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만경대 혁명학원을 찾으시어 원아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던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일 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고마운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 속에 자기들의 재능을 맘껏 꽃피어가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오려 있었습니다. 새학년들을 맞이해서 뜻깊은 계약 모임에 참가한 교직원 학생들은 이 세상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돌려주신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후대 교육사업과 학과 학습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갈 결의를 더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뜻깊은 계약날을 맞이한 햇빛밝은 교정들에서는 우리 저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후대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치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유흥을 높이 받들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직에 끝없이 충직한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여꾼들로 튼튼히 준비해갈 학생 선윤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낭낭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 농장원으로 모신 크나큰 영광에게 들어있는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새살림집들을 받아하는 이곳 농장원들은 지금 우리 당의 은정에 높은 알곡증산 성과로 보답해갈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로수희 저국통일 본민족연합 남축본부 부의장이 3월 31일과 4월 1일 묘양산지구를 답사했습니다. 국제친선전론관을 찾은 부의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께 세계 수많은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 조명한 인사들이 올린 선물들을 돌아보면서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촌태동 일대의 탐승길에 오른 그는 기묘함과 웅장함이 어울려 세계적인 묘양산으로 선꼽히는 묘양산의 철경을 부감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대를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역사유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